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요?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거 사람들이 써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유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단연코 성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인가를 성경에게 물으면 됩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곳에게 물어봐야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이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가리켜 맹세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외에 가리켜 맹세할 어떤 것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성경 이외의 것에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단연코 성경이 대답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 믿고 쉽게 믿어버리는 것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학이 실험으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람은 실험에서 증명되는 것을 쉽게 믿고 또 그런 걸 믿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증명되고 눈에 봐야지 믿고 이런 아주 1차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배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의심이 많은데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는지 못 믿을 존재인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믿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인류의 역사적 사건을 미리 예언하심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역사의 현장을 시험관으로 삼고 예언을 실험재료로 삼아서 실험하여 그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되면 예언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을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성취될 때 그것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하는 그 능력을 참 하나님 되심의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온 세상의 우상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너희가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보아라. 너희가 말한 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 우리도 너희를 신으로 생각하겠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의 말대로 맞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두 깜짝 놀라서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신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예언하시고 그를 성취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줬다? 예언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진행을 미리 예언해서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명백히 성취되는 것을 보므로 성경의 다른 기록들도 믿을 수 있는 사실임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성경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문학 소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교훈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누군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합리적인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예언과 역사를 연구하므로 성경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면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경탄하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어찌 다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그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80회 정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예언들을 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유튜브에서 성경의 예언들 2회 또 성경의 예언들 17회 이렇게 2회와 17회를 검색해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들 2회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 대한 예언이고요. 17회는 클레오파트라와 또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예언들이 성경에 어떻게 미리 기록돼 있었고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편을 보시고 성경의 그 예언들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면 이제 1편부터 정주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예언되었고요.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스리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성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열릴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과 동행하는 체험적인 신앙 참된 거듭남을 가져오는 그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나 그 정확한 예언과 그 성취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예언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아까 본인이 스스로를 소개했습니까? 종말을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언들 시간을 통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과학자인 아이장 뉴턴 알죠? 뉴턴은 과학자이면서 또 성서신학자였거든요. 뉴턴은 유명한 다니엘서 주석도 있어요. 자, 그런데 뉴턴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엘서는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왕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뉴턴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정말 50마일 그러니까 시속 80km의 속도로 그렇게 달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정신나간 비웃음거리를 당하긴 했죠. 자, 그래서 그때 프랑스의 무신론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아, 성경은 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책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뉴턴 같은 과학자가 이런 엉뚱한 엉터리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게 하는 성경은 아마도 백년 내에 지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다. 자,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뉴턴의 안목이 짧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80km가 뭐예요? 땅에서는 뭐 100km, 200km까지 다니기도 하고 하늘에서는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뉴턴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아직도 역사합니다. 자,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결단코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따질 것이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의심하는 것이 생리가 되어 있는 이 불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성경의 자체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저했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성서비평학이라는 학문이 활개를 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뭔가 성경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풍조가 불신자들에게서 나왔다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게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공격이 누구한테서 나왔는가? 소위 신학자들에게서 나올 때 교회 자체가 얼마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까? 19세기의 독일 성서신학자 베라우젠 정말 이 기독교계의 원자탄 같은 그런 파괴적인 이론의 책을 내놓았죠. 이 책의 출판으로 성경은 그 역사적 진실성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허구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쓰레기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폭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라우젠을 지지하는 일부 신학계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자, 그러자 성경이 위기를 당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성서 고고학에 의해서 그런 고등 비평의 허구 성서 비평학의 허구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옛날 그 역사들이 고고학자들의 삽에 의하여 깊이 묻혔던 땅 속에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실제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살던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 기록은 틀림없다는 것이 환하게 드러난 겁니다. 고등 비평가들이 역사적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던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성경 고고학에 의해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이 성서 비평학자들은 그러한 고고학적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그건 좀 믿어줄게 하지만 또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가짜야 이런 식의 입장. 그러면서 그때 지금 이런 건 맞지만 소동과 고모라 이야기는 적어도 이것은 역사적인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또 비난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에블라의 발굴로 종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 발굴된 점터판에는 소동,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차례대로 나타나 있고 그 나라들이 경제 강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고모라 왕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같은 철자로 구성된 그런 이름인 것까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연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우뚝 서서 이 시대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돌들은 성경의 확실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못됩니까? 결코 아니죠. 사실은 성경 때문에 고고학이라는 게 빛을 보게 된 것 뿐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의 증거에 의해서 그 믿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는 사실 성경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권위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 기록으로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예언적인 성취로도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인 것이 증명되었고 지금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너무나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책이었다 쳐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다 쳐더라도 지금은 성경 원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필사되어 내려오면서 원래 그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내용이 바뀌어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른 보기에 이런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947년에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1947년 2월 3일 한 소년이 자기가 돌보는 그 주인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친구와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사해 근방의 쿱난 동굴 산비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굴 앞에 이르러서 혹시 양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이제 굴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굴 속에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돌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그릇이 타닥 깨어지는 그런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깨어진 항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20세기 성경 연구를 위한 최대의 발견이라고 하는 정말 최대의 수학인 사회사본의 발견의 시초였습니다. 그때 발견된 것 중에 온전하게 보존된 이사야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이제 성경의 이사야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 그 이사야보다도 이사야서보다도 발견된 것은 몇 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냐면 천년이나 더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 세월 동안 계속 사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이제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천년 전에 이사야서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천년 후에 이사야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관심이 이제 뭐였겠습니까? 이 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을까? 많이 틀려졌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재의 이사야서와 면밀히 대조하고 다른 점을 그렇게 조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어떤 토시나 접속사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죠. 성경을 집에 가지고만 숨겨놓고만 있어도 다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성소비평학, 고등비평학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야 너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거니? 아유 정말 수준하고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그 주장이 거짓댐이 다 드러나므로 성경의 신뢰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오늘과 같이 보존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기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언. 그 예언은 오늘 전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제 강의 시리즈를 꼭 찾아서 정말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고학 그리고 성경의 사본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성경은 믿을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교황의 그 폭정의 한거에서 일어난 민중운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죽이는 시대에 그것을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민중에게 돌려줬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아무도 안 읽는다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 개혁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려면 성경을 읽고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데 루터 초상화만 보면서 앉아있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앉아있다 보니까 참된 믿음이 퇴보해버린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지 종교는 그저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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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